MBC 플러스 바른마음 바른몽 생활체육 캠페인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었죠. 그렇지만 힘들고 지칠 때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할 수 있어 고맙다, 친구야. 이 캠페인은 대한검도회와 MBC 플러스가 함께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